시민참여센터는 2019년 풀뿌리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250여 명 이상의 한인 청소년과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많은 성과를 내온 바 있습니다. 풀뿌리 인턴십은 학생들에게 풀뿌리 활동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인사회 이슈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프로젝트와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인턴십을 통해 한인사회 이슈의 이해와 연구, 한인 정체성 찾기, 한인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참여 캠페인, 선거 후보자 인터뷰, 선거 가이드 발간, 정부기관 이해와 견학 프로그램을 체험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십은 올해 5월 3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2주 동안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고등학생 그리고 21살 미만 대학생으로 뉴욕 뉴저지 각 20명의 인턴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인턴십을 수료한 학생들에게는 대통령 봉사상과 지역사회 정치인들의 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서는 4월 12일 오후 5시까지 시민참여센터에 제출해야 됩니다. IMTV 뉴스 김희강입니다.